도브리아의 쿠팡 ASMR 오늘 제가 만들어볼 음식은 화규 화규 먹을 수 있는 화규 소고기랑 짜파구리입니다 소고기랑 짜파게티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소고기는 제 친구가 생일선물로 준 이 화규 소고기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7월의 생일이었어요 화규 오늘 사용할 고기고요 여기 가이드를 보면 마리네이드를 해두라고 해서 마리네이드를 해둘게요 방법은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제 장갑이 없어서 그냥 제가 먹을 거니까 맨손으로 할게요 먼저 키치타올로 고기에 비키를 빼줘야 된다고 해요 살짝만 빼주라고 했거든요 대충 녹차다 싶을 정도로 넣으면 돼요 왜냐면 거의 날라가기 때문에 후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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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정도 통기 투하 파리네이트는 끝났어요 이거는 이제 냉장보관을 해주겠습니다 전 짜파게티랑 너구리가 집에 없어서 원료 편의점 가서 사올게요 물 끓는 거 기다린 동안 소고기도 구워버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재웠다 깨운 아균 치맛살입니다 맛있겠죠? 파블링 장난 아니에요 뜨겁다 뜨겁다 이걸 레스팅해 주게 맛있겠다 베이크추가 이제 막불로 해주고요 그럼 조금 버리고 올게요 파게티는 한 개 다 넣고 너구리는 반만 넣어줄게요 진짜 맛있겠다 비주얼 진짜 미쳤죠? 너무 맛있겠다 원래는 파김치랑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다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아까 서른 배추김치를 사왔어요 편의점에는 파김치랑 빨더라고요 파김치가 아닌 게 너무 아쉽지만 기상수 짜파구리에 또 만들어 먹으라는 하늘에 계시구나 도키비키잔은 도키리아잔은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진짜 와 진짜 맛있겠다 우와 첫입이니까 사치 한번 뿌려봐 이렇게 써먹을게요 미쳤다 소고기 너무 부드러워 우와 이거 근데 트러플 짜파게티 먹으면 진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 진짜 해봐야겠다 고기를 잘라먹을게요 고기도 비티엄 레어로 익었어요 너무 잘 익혔다 딱! 치킨치도 올려서 제가 이제 얼른 먹고 나가봐야 돼서 나머지는 가말고 그거 얼른 먹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굿빵에서 만나요